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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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두가지로 남는다고 했어요 신에너지 먼저 볼건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재생이 가능한거지 무조건적으로 자연친화적이진 않아 대체적으로 자연친화적인게 많긴 해 근데 신화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신화지는 뭐 재생도 가능하며 재생도 되면 또 뭐 자연친화적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 이거야 재생에너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거야 사용하고 있는거야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하지만 신에너지는 뭐냐면 아직은 사용하지 못해 아직은 좀 사용이 어려워 지금 뭐냐면 아직 연구중인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볼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먼저 볼건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번째는 뭐있냐면 재생에너지 먼저 보는거야 태양광과 태양광과 태양열엘에너지가 있더라 태양열엘에너지가 있더라 태양열엘에너지가 있더라 이름만 받은 중의연이 비슷했구요 둘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건데 태양광과 태양열은 무슨 차이가 있냐 먼저 태양광을 보자면 태양광은 이런거리야 어떤거리야 뭐가 있냐면 직광판이죠 직광판 이렇게 생기는 직광판이지 이 이름이 직광판이라는거 빛을 모아주는 역할이지 여기 직광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피엔형 반도체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광센서가 부착이 되는거지 피엔형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빛을 받으면 뭐가 움직여 빛이 이제 전자기파잖아 전하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피엔형을 양공과 자유전자에 의해서 자유전자에 이동 자유전자에 이동 이동을 통해 이제 뭐가 생성했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형성된다 라는거 그럼 이 전류를 이용해서 뭘 하는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전기 생산하는 방식이잖아 전기 생산하는 방식이잖아 이게 뭐에요 태양과 발전의 원리야 그러니까 뭘 뭘로 바꾸는거야 뭘 빛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 되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 되지 이게 원리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태양열 에너지는 뭐냐 태양열도 좀 비슷해 생긴건 비슷해 생긴건 비슷해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집열판이야 집열판 이라고 해 집열판이라고 하는데 여긴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열을 모아줘 집열판 그래서 열을 모아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 열을 모아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 열을 모아주는 장치에 어디로 가냐면 발전의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발전의 원리는 열을 모아 그러면 어떻게냐면 온수 물을 끓여 물을 끓여서 뭘 만드냐면 증기를 만드는거지 증기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려서 이거를 뭐하는거야 전기를 생산하는 형식이에요 요런 형식이 되거나 혹은 이 온수를 이용해서 뭐하냐면 난방 난방을 하는거지 요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거다 요 과정을 보자면 태양광은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를 썼잖아 근데 이거는 지별판 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뭘로 열 에너지를 뭘로 바꿔줬어? 전기 에너지를 바로 바꾼게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렸잖아 그러니까 뭐야 운동 에너지를 바꿔줬어 이 운동 에너지를 뭘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요 과정 요 과정 그러니까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면 효율은 뭐가 더 좋을까 태양광이랑 태양열 중에 효율은 뭐가 더 좋겠어 태양광 태양광이 좀 더 효율이 좋겠죠 네 그럼 죄다 태양광 쓰지 왜 태양열 쓸까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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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번 설치할 때 많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태양열 우리가 가끔은 집들 보면 여러 집들 있잖아 대체 집들이 가지고 있는 건 태양광이라서 태양열이에요 온수 생산을 하고 거기 보통 가정집에 있는 건 전기보다는 여기 온수가 난방 쪽이 더 많아 네 태양광 태양열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뭘까 태양광 태양열의 장점 미화 그렇지 뭐다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재생이 가능하고 또 뭐야 자연 친화적이더라라는 거지 환경은 하려 없어 그리고 여름엔 되게 효율이 좋겠죠 설치가 좀 약간 복잡하다는 건 있지만 태양광은 특히 이제 비싸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날씨의 영향이 크거라는 거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들쑥날쑥해요 전기 생산이 어때 거의 일정한 게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거지 응 뭐라고 표현을 줘야 될까 흐흐흐흐흐흐 어 날씨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 표현으로 단어가 안 떠올라 갑자기 뭐라 해야 되지 어 어 어 어 아 발전량의 차이 어 발전량의 차이라면 좋은 단어가 있네 그런 게 있어요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미안해 자 그렇게 되고 자 태양광 태양열은 이런 게 있고 또 설치비용이 좀 든다 설치비용이 좀 있어요 좀 있어 요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풍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 근원은 뭐야 태양 에너지않아 바람이잖아 응 바람 풍력 에너지인데 풍력 에너지 뭐야 우리 쉽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돼 뭐 있어 풍차 생각하면 돼 풍차 생각하면 돼 풍차 생각하면 돼 얘가 바람이 불면 뱅글뱅글 돌잖아 네 뱅글뱅글 돌아서 그래서 바람의 뭐 풍력 발전은 뭘 이용한 거야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정기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바꿔주는 거다 풍력 에너지는 이런 원리로 활용이 되고 풍력 에너지는 좋은 게 뭘까 얘도 역시 재생이 된다 또 자연치화적이다 이런 거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지 이런 거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지 단점은 뭐야 바람에 안 불면 그렇지 발전량의 차이가 있다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게 발전점이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역이 한정적이다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어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소음 문제가 조금 따라가게 됩고 시끄럽잖아 아무래도 펄럭펄럭 엔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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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신 이제 그런데 공간을 별 찾아다니깐 여기 보셔주면 좋겠지. 바람 많이 둔 눈. 그냥 둔 아까. 그렇게 되는거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지열 에너지가 있어요. 지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어떤거냐면 밑에서 열이 올라오면 땅에서 올라오면 열을 이용을 하는거야. 이 열을 이용해서 물에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거야. 지열 에너지를 쉽게 생각하면 뭐이냐면 온천. 온천 생각하면 간단하죠. 물 따끈따끈하잖아요. 물 끓여서 터빈을 돌리면 되는거야. 얘도만 생각하면 뭘 이용할거야.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뭐해. 운동 에너지를 바꾸고.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라는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열 에너지는 좋은게 뭐냐. 좋은게 뭐냐. 설치 이용이 별로 안되요. 설치가 대체 간단해요. 뜨거운데만 꽂으면 되니까. 뜨거운데만 쓰면 되잖아. 설치병이 얼마 안되고. 얘도 재생 가능하지. 계속 쓸 수 있고.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을거야.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 친화적은 다 들어가네. 자연 친화적이다. 근데 단점은 뭐냐. 얘도 공간의 지역에 따릅니다. 공간의 지역에 따릅니다.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게 아니야. 공간의 지역에 따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 포기할 것 같아. 어떤게 있을까. 설치가 간단한거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설치비용이 꽤 들어요. 설치가 간단한거고.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요. 알겠죠? 큰일 날 뻔했네? 설치가 안 나는데 설치물이 많이 났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름을 생각했나? 아, 해양 에너지 왜 이러지? 해양 에너지가 있어요 해양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조력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조류 에너지가 있어요 조류 에너지 물살의 흙, 그 다음에 파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류 에너지는 조류 에너지는 뭐냐면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도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셋 다 뭘 이용한 거냐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야 다 2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거고 조류 에너지는 물살을 빠르기 물살을 빠르기를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 파력 에너지는 파도 파도의 높낮을 이용하는 거고 알겠어요? 네 이제 대체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보통 조력이나 조류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삽치라는 게 좋아 해안가 예시라는 게 여수 울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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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돌목이 뭐한데요? 이순 이순신장 빠른 물살로 13 대 133 하신 곳이죠 명량 있잖아 그런 데 쓰면 좋은 게 조류 에너지 조류 에너지 조류 에너지는 조수간만의 큰 곳 밀물살물 차이 많이 나는 곳이 좋고 파력 에너지는 바다 깊은 곳을 관한 곳이 좋아요 파도가 물이 깊을수록 이제 이게 크잖아 진복이 크죠 따라서 팔에는 바다 깊은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얘를 장점은 뭐냐 장점은 뭐냐 얘를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가능하고 또 장점은 또 뭐가 있어? 역시도 얘도 자연 친하죠 대신 단점은 뭐냐 여기 또 공간의 제약을 갖죠 아무데나 설치할 수가 공간 제약이 있어 공간 제약이 있더라 또 어떤 게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 뭐랄까 아까 봤던 발전량의 차이가 있더라 발전량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그런 차이가 있더라 아까 이제 풍차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바이오에스라고 해요 바이오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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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어 바이오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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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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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에탄올 발효를 통해서 이제 에탄올을 생산하는 거야. 이 에탄올을 뭘로 쓰는 거예요? 연료로 사용하는 거지. 바이오디젤도 마찬가지야. 뭘 쓰는 거냐면, 바이오디젤. 식물수성기름. 식물수성기름이랑 뭘 섞어주느냐? 메테인을 섞어줘, 메테인을. 메테인을 섞어서 뭘 만드는 거야? 연료를 만드는 거지. 고체상 연료는 말 그대로 이제 뭘 이용해서? 폐기물. 폐기물로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방식이에요. 대체는 이 에이클 같은 경우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다른 거거든. 어차피 나 버릴 거 쓴다는 건 버릴 거 쓰는 거잖아. 이제 뭐. 다. 뭐 이렇게 농사시켜가면 식물들이 이렇게 남잖아, 마른 거잖아. 줄기나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발효를 시켜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옥수수나 이런 거 발효를 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아프리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식량을 써놓으면서 열을 생산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게 있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뭐냐면. 자연 친화적이지 않아요. 자연 친화적이지 않아요. 난 뭐가 있어? 환경 오염 일으키. 얘네들 태우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CO2가 발생을 하거든. CO2가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지 않더라.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에 가면은. 바이오 에너지 공학과. 뭐 에너지 자원 공학과. 뭐 이런 공학과 같은 거 있어. 뭐 바이봉. 애자공.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애들이 이제 이거 연구하는 게 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제 뭐 받고. 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싹. 여러 가지 종류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각각.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 에너지. 신 에너지. 에는 뭐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수업시간이 얼마였지? 뭐. 한 시간. 아니 아니. 아까 쉬는 시간 하고 나서. 한 15분 됐냐? 20분. 어 그래? 오 씨.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빼겠구나. 네. 얼마 안 된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 에너지에요. 신 에너지. 신 에너지. 신을 해볼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신 에너지. 신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신 에너지. 자.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가 있어요. 자. 수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런 마량들은 수소를 분리하다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죠. 수소를 분리하다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인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수소가 보통 어디만에 들어있냐면 메테인이나 Z4나 H2O나 이런 데만 들어있어요. 이 수소를 분리하다가 그럼 순상 수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수소를 어떻게 산소랑 이제 다이다이 뜨는 것이죠.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생산해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에요. 근데 얘가 좋은 게 뭐냐 이 수소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 둘이 만나면 뭐 나오죠? 물이 생산해요. 뭐가 생산해? 물이 생산해요. 그럼 물은 환경오염이랑 배려있는 물질인가요? 없어. 그럼 물을 생산하면 안전한 거지. 안전한 거지. 환경오염이 안 생겨. 환경오염 따위 신경 쓰지 않아. 환경오염이 없더라라는 게 중요한 거에요. 수소에 대해서 이용을 하는 거에요. 그럼 굉장히 좋은 에너지잖아. 지금 당장 쓰면 되겠네. 근데 뭐라고? 신은 하잖아. 아직 사용 못해요. 연구중이에요. 뭐가 개발이 안 되냐면 이 수소를 어떻게 하냐면 아직은 뭐냐면 안전하게 취급하기 어려워. 안전한 취급이 어렵습니다. 안전한 취급이 어려워. 이걸 분리해서 수소에 폭발력을 잠잘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기억이 없어. 그리고 약하게나마 사용을 할 수 있어. 약하게나. 미량, 적은 양을 사용하는데 대량으로 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물로 가는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물로 가는 자동차. 물로 가는 자동차는 어떤 원리냐면 이 물 속에 있는 수소를 분리를 해. 전균도 시켜봐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이 수소에 폭발력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가는 거에요. 그 내용이 뻥뻥 터지잖아. 피스턴 터지면서 가듯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지. 이 기술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더라라는 게 지금의 한계에요. 어쨌든 좋은 건 뭐냐면 수소는 어디나 있거든. 겁나 많아 수소는. 그리고 태워도 환경화가 없어. 뽑아내고 취급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얼만지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핵융합 에너지. 이 핵융합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가 되냐면 인공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공태양을 만드는 기술이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핵융합이 어떤 거였지? 핵융합 기억나나요? 4H. 4H. 어떻게 해요? 4H입니다. 핵융 플러스 에너지다. 이때 에너지가 뭐였더라. mc의 제곱이더라. 이만큼 에너지가 생산이 된다. 이런 거 했었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야. 그럼 핵융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 조건이 얼마였어?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 1,000,0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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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고 다 타버리겠지 그쵸 그래서 만든게 뭐냐 요거는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요 토카막 이라는거에요 토카막 이라는거에요 토카막 그림 나와있어요 토카막 어떻게 되는거야? 도넛말 도넛말으로 생겼지 여기다가 뭘 해줘?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뭐가 형성이되요? 그렇지 그릇을 따로 만드는게 아니라 자기장을 형성시켜가지고 자기장 형성시키는거에요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유튜버면 그런거 있어요 코에다 감아 코에다 감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뒤집어줘 그럼 여기 사이에서 금속이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서 금속이 계속 열을 녹아서 딱 떨어져봐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자기장을 이용한거지 자기 부산을 처럼 이런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 이제 뭘 시키는거에요 여기 사이에서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을 이렇게 반응을 딱 이렇게 여기만 딱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여기에서 온도가 딱 올라가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카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나 상용화가 안 하실 뿐이지 그래서 요 기술을 이용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라늄을 이용을 했다면 그땐 핵 분열이었잖아 그땐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는거에요 굉장히 좋은건데 아직 요 온도 조건에 도달하기가 힘든거죠 아직은 안돼 아직은 써먹기가 좀 그래요 인공태양이 되나 요거 이제 성공하면 인류는 또 한번 이제 많은 변행기를 걷게 되는거에요 자 이렇게 두가지의 신에너지 기술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요러한 원리들을 보는거죠 요러한 원리들 원리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기술들 신기술들이 이제 우리에게 사용되어 가고 있지 신기술들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기술들 어떤게 있느냐 첫번째는 자 태양전지라는게 있어요 태양전지 자 태양전지 아까 우리가 어디에 썼냐면 아까 태양광 발전할 때 쓰는거에요 태양광 발전할 때 자 어떤 원리냐 어떤 원리냐 자 여기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빛을 비추잖아 여기가 빛을 비추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쫙 비추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쫙 비추잖아요 비추면 양공은 어디로 가고 양공은 어디로 가고 이런식으로 이제 있으면 여기 이제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원리야 태양전지 이렇게 딱 비추면 양공은 어디로 가고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요스에서 성질이 있잖아요 양공은 어디로 가고 양공은 어디로 가고 양공은 어디로 가고 양공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거야 빛을 받아서 양공은 이렇게 이동하고 전자는 어디서 어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동을 하는거죠 태양전지의 원리 이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거죠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 가는거죠 이게 전주라는거죠 이런식으로 쓰는거에요 이게 태양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집광판의 원리가 이런식으로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류가 미약하기 때문에 집광판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거에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태양 광 태양전지를 영왕이 이렇게 쓰입니다 자 두번째는 뭐가 있어 연료전지라는게 있어 연료전지 연료전지라는게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뭐냐면 이거 넘기라고 했다 요즘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런거에요 이런식으로 이제 설치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뒤로 그냥 쓸거에요 그래서 반납이 왜 뜨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를 넣느냐 여기다가 여기는 수소를 수소를 넣어 수소를 넣어 여기는 산소를 다 넣는거에요 산소를 딱 넣어줘 그럼 이제 넣어주면 전기분해가 되요 전기분해가 되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 여기는 무슨걸로 주냐면 마이너스 여기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자 수소를 넣어둘으니까 수소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이제 뭐가 이동을 해? 뭐가 이동을 하겠어? 이런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는거에요 전자가 이동을 하는거에요 그럼 이제 수소에서 전자를 보내주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 되고? 양이온 되면서 수소는 뭐 되고? 양이온 되고 여기는 뭐 되고? 전자 받았으니까 음이온 될거 아니에요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거지 전류가 이렇게 뱅글뱅글 흐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수소랑 산소가 만나져라도 만들어지는건 뭐 밖에 없어 얘네들 만나봤자 H2O 물밖에 안만들어 굉장히 안전한거죠 연료전지 이런 기술입니다 연료전지를 상용하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에요? 그쵸? 여기 이제 사이에 전해지 리터가 있어야 전자 움직일테니까 이런 기술을 이용한거고 세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이브리드 기술을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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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라는건데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는건 뭘 얘기하냐면 두가지 이상의 두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활용을 하는거에요 두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활용을 할거에요 두가지 이상의 에너지원을 활용을 할거에요 어떤 기술이냐면 어떤 기술이냐면 이런거에요 음 이런거에요 여기는 두가지 이상의 인간이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자동차를 갈 때 올라갈 때 연료를 쓸거에요 연료를 쓰다가 내려올때는 여기서 이제 바퀴가 돌잖아요. 그러면서 전기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하는 형식이에요. 전기 충전이 돼요. 돈이 올라가면 전기 써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느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정지했으면, 정지하게 되면 시동이 다 꺼져요. 시동, 오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좋은 거. 두 가지 접목을 하는 거니까 참 좋지. 참 좋죠. 괜찮은 기술이에요. 올라갈 때는 연료 사용하고, 기음장창을 휘발여 쓰고, 내려올 때는 전기를 생산해요. 다시 올라갈 때는 연료랑 전기랑 쓰는 거고, 또 내려올 때는 전기를 생산해요. 이런 기술이에요. 되게 좋지. 요즘 자동차들은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내고 있는 문제예요. 배터리다, 배터리. 배터리. 달리면 충전이 돼요. 배터리 수명이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대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많은 에너지를 새로 개발이 될 거야. 옛날에는 바이오메시 이런 거 생각했겠어. 뭐 수소전지. 아니면 뭐 토카마귀가 이런 거 생각 못했을 거 아니야.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에너지의 형태가 또 나타납니다. 과거의 문제점에서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그럼 이제 과학 발전이 있지 않겠니?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이 연구 잘 하게 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땡큐. 배이 많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시험으로서, 학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면, 학업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학물 수도 있어. 유한과학이라고 하는 게. 내용 뒤진 게 많고, 외롭고 뒤진 게 많고, 이해해도 잘 안 돼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한 번에 넣었습니까? 나도 좀 헷갈렸네. 오죽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 하지만, 뭐 아무래도 좀 재미를 느끼는. 아, 이런구나. 좀 신비함을 가지고 좀 느낀다고 나름 재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단원의 취미더라. 결국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 다른 놈이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시험만 보면 드디어 끝나는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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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